이야 오우 엄청 크죠? 엄청 크네요 이게 몇 시에 올라왔어요? 다섯 시 좌우에 와 대단하십니다 네네 아하하하하 아 우리 조사님 아니 입뒤는 어떻게 세고 들어갔어요? 네? 확 끌고 들어갔어요? 아니 끌고 들어갔네요 까딱까딱 이야 그게 작아요 그보다 더 큰 것도 있네 이야 아니 근데 상당히 큰데요? 이거 그냥 놔주시는거에요? 아니요 가지고 가세요? 네 어휴 큰일 날뻔했네 이야 어휴 크네요 뭘 커요 이거는 커져앉는게 아 강준치를 한마리 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미꾸라지 조그만거 조그만 미꾸라지 지금 이게 보니까 사이즈가 큰게 아니구요 작은거 어 이거를 색매기로 이렇게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이게 아 미꾸라지 아 미꾸라지 마치 작은 장어 같은데요 예 아하하하 아 미꾸라지를 생미끼 미꾸라지 끼시는 분입니다 아 적당한 거리로 가볍게 던지시는거 안정적으로 아 멋있네요 네 미꾸라지를 끼우면 주로 어떤게 올라오나요? 미꾸라지 저기 그 노가리도 올라와요 그 저 저 그 뭐야 그 저 저 매기 매기도 올라오고 네 강준치도 강준치도 미꾸라지를 먹나요? 먹어요 아 그래요? 그린이 올라오지 오 오 그 오늘은 바라는게 네 원하는게 뭐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까? 모르겠어요 지금 올라오는 것도 없는데 아 오늘 물결도 찬찬하구요 바람도 없고 네 오늘 어떨 것 같습니까? 오늘 모르겠어요 지금 조항봐서는 무슨 입질이 없어요 겉면 다치지도 않아요 아 아 아 이게 요 근래에 좀 조항은 어떠셨어요? 큰거 큰거 좋아서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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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팔 구키로 팔 키로 좀 넘고 구키로는 안되고 예 열 열일곱건짜리 한 마리 잡았잖아요 어 어떤거 잉어 아 잉어 아 잉어 아 거의 뭐 내닥끝 그렇죠 이야 여기 올렁게 오늘 올리신거에요? 네 이야 아 아 아 크다 크죠 이야 엄청 커 엄청 커 엄청 크네요 엄청 크네요 역시 역시 이야 이게 몇시에 올라왔어요? 5시 5시 5시? 네 좋아요 와 대단하십니다 네 행복해요 이게 지금 아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아 이게 지금 아까 그 방금 방금 찍었던 그 괴물 잉어인데요 잉어와 여기 지금 오! 어 보이시죠 오! 오!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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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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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우와아 와아 큰일네 와아 와아 진짜 큰일네 오우 어 오우 이야아 오우 아 오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